토론토가 살기 좋은 곳에서부터 안전에 이르기까지 국제 최고 도시 리스트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는 달라스, 제네바, 파리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는 도시에 거주하는 100만장자, 100만장자 및 억만장자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 상위 20위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1만 6,100명의 100만장자와 17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토론토는 독일 프랑크프루트와 스위스 취리 사이에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토론토는 목록에 오른 유일한 캐나다 도시입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는 토론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술 부문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은 도시의 부유한 인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토론토의 좋은 삶의 채, 의료 접근성, 교육 시스템 및 안전은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가격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많은 개인이 도시로 이주하도록 유혹하는 특성입니다. 뉴욕시는 34만 5,600명의 100만장자와 59명의 억만장자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도쿄,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가 상위 5개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의 전체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